안녕하세요. 아직게임방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식을 해서 과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접속도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시각이 2019년 3월 12일 오후 11시 36분입니다. 늦게 시작을 했죠. 과음을 했다고 해서 저는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매치메이킹이 왜 내가 메인이냐. 이거 아니지. 자, 어디냐. 위치가. 저는 술을 잘 먹지는 않습니다. 좋아하기는 한데. 좋아한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술을 그렇게 과음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회식 때도 제가 맥주 3잔을 마셨는데 옛날에는 술을 잘 마셨죠. 어렸을 때는 잘 마셨는데. 뭐야 이거. 왜 여기로야. 저기 가고 싶다고. 저기 가고 싶다. 지금 어떤 업무를 잃고 싶을 지저네. 이 업무처ient가가 있습니까? 지금 Tambor의 사 достаточно 좋은 업 꿀 주어icho. 루다가 이 체크가 좀 더 천천히 말해. 모모가 있을까? 대단한 워싱턴 호텔에 앉아있어 오케이, 여쭤봐라 그것은 관계에 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 서비스에 들어가는 곳곳에 들어가는 곳곳에서 이 반도기 너무 심하잖아 그럼 어때? 안에 있는 곳곳에 도착해 디비전은 같이 하는 맛이죠 여기도 몇 번을 깬 거야 아...이런식으로...이런식으로... 밥숟가락 하나 놓는거죠 가벨이 칠팔 처리가 있어가지고 되게 미안한데 아니...총이 왜 다 왜 이래 아니 총이 왜 다 왜 이래 he went to the top floor take the right of the elevator and work your way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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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 보인다 여기 여기 I just found an ammo stockpile I'm gonna detonate it I just found an ammo stockpile that blasted a lot of damage 아니 총이 너무 거지 같잖아 3레벨 3레벨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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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버스잖아? 이 시스템? 이 시스템? I don't know what he looks like, but there are plenty of hostiles up there. Not for long. An agent has left your group. Come on, you piece of crap! You like that bastard? Oh shit, oh! Crap! 아.. 총이.. 모르겠다.. 총이.. 모르겠다.. 완전 버스네 이거 총을 좀 바꾸고 싶은데.. 총이 왜 저런 총 밖에 없는거야 아.. 모르겠다.. 아.. 안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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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언젠가 이렇게 도움을 줄 날이 있겠죠? 정말? 아... 기관총을 제가 잡고 싶은데 제가 잡으면 안 되겠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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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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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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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를 잊지 못했다. 내 캐릭터가 바보처럼 생겼구나. 아, 난 몰랐지. 내 캐릭터가 너무 worries하는 것 같아. 내 골고루 생김에 더 드시면 될 것 같다. 제 말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야입니다. 저는 기술 작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근데 우리 우리 팀원들은 어떻게 되는거니? 뭐 할거니 이제 앞으로 같이 같이 하면 어떻게 했니? 잘 싸우는데 일단 보복품 나온걸 좀 볼까요? 뭐가 나왔나? 에이전트 한 번만 음... 뭐가 좋을까? 240 음... 2 2 2 1 2 1 여기, 아이전트. 안녕. 어디로 갈거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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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가자 내가 이동해볼까? 따라오나? 가자 그럼. 얘들아. 내가 가볼게. 우리들이 따라와봐. 채팅 괜찮은데? 채팅. 칼필드. 저거예요. 우리 가골이 많아. 이 가골이 많아. 가골이 생기고 있어요. 전은 사골이 생긴 하골이. 칼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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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버리한 척 이럴때는 오리버리한 척을 하는게 좋죠 너무 재밌어요 디비전 이렇게 오케 어? 저 가는길 맞아? 음? 전화기다 슬펴구나 으윽 카카오틴트 저분들은 어디 어디 계신거 7레벨짜리가 있어요 애는 여기 있었는데 어디갔니 야 야 멋진데 대박 그런거 한번 써주는 안돼 이렇게 좋은 이제 그 팀원을 많이 하는 것도 되게 행운이죠 와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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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분이 나가셨네 그럴 수 있죠 막 전투를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그냥 그냥 그러고 있으니 죽이자 자 드론을 힐링 드론을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특전 특전 허허 스킬 하나 올리는 거 없나? 탐지 수류탄 인벤토리 제작 보관함 헤드샵 청구 방어기트 현장 뭐 이거 하자 에휴 모르겠다 의식불명 사망 스토리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메인 미션이 뭐냐고 농부타운 해방 다 의식불명? 사망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영상 끊고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글쎄 surpass